어... 오늘 은사에 귀인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리 조용하실까? 출근한 지 이제 1시간 17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16분 지났거든요. 대박, 1 플러스 3. 아니, 5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객실 있습니까?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오늘 객실이 가능한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숙박 일정은 어떻게 되시죠? 어... 그건 뭐, 차차 머물면서 생각하죠. 원하는 룸타입, 개별적으로 말해도 됩니까? 네, 고객님.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거실이 따로 있는 객실을 부탁합니다. 고층으로 전망이 가장 좋아하고 엘리베이터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군요. 욕조 있는 타입으로 욕실용품은 향이 없는 제품으로 바꿔주시고, 냉장고는 탄산수로 치러주세요. 펀더운 서비스는 따로 요청할 테니까 하지 마시고요. 매일 오전 7시 반에 객실로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로 받을게요. 써니사이더, 베이컨, 간단한 샐러드, 커피, 빵은 따뜻한 크로아상으로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천천히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두 번 얘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고객님. 나는 그냥 이 친구 옆방이면 되는데. 네. 네. 고객님 체크인 끝나셨고요. 카드케어 여기 있습니다. 윤다정 씨. 수고해요.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국정원? 아니 CIA? 영화 좀 그만 보고 체크나 똑바로 해요 좀. 고객님.